오늘 저희 크리스마스 커버 미리메리 크리스마스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번 스케일이 거의 뮤직비디오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첫 신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첫 신으로 찍는 장면은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장면인데 그 기대감에 좀 차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리메리 크리스마스는 역시 국룰이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커버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저희만의 색깔로 풀어나간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 영상이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미지들을 가져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영양식품 기회가 된다면 건강식품을 제가 선물해주고 싶어요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저희 둘이 케이크를 준비하는 신입니다 둘이 그냥 아웅다웅하는 신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 아이유 선배님이 굉장히 정말 팬이네 이렇게 이 곡으로 커버를 하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이유 선배님이 지나가다 한 번쯤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제 립 파트를 따는데요 진짜 눈이 내리는 그런 특성기가 됐다고 해요 조금 맛보기를 한 번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또 그림에 되게 어떻게 넣어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촬영입니다 오늘이 첫눈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오늘 의상 콘셉트는 이제 연말 파티 느낌의 따뜻한 느낌을 낸 룸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토픽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2021년이 넘어가고 22년이 시작되니까 21년에 캘린더를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다 뒤로 하고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런 의미의 일절 벌스고요 연말 느낌 내려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이번에 가사 좀 잘 쓴 것 같아가지고 뿌듯하네요 좀 안 보세요 오랜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커버곡에 이제 저희가 뮤비를 찍으러 왔습니다 아이유 선배님의 미리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듣고 자란 노래거든요 항상 겨울이면 아이유 선배님의 미리메리 크리스마스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멤버들과 커버를 하고 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뜻밖의 선물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돼 어 사진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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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영혼을 갈아야 됩니다 특히 필름 카메라는 겉수 간장적이기 때문에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지미 렌즈가 새로운 렌즈거든요 회사 크리스마스 상품권으로 해서 사온 건데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증샷 찍고 그리고 이제 한번 한 롤을 이 렌즈로 이제 쭉 담아볼 생각인데 지금 준비하시느라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빈 승식입니다 수빈씨 어떠한 사진 찍고 있죠? 우리 막내, 우리 귀여움이, 깡찌기, 사랑둥이 일단은 이거 뭔지 알아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수빈이 항상 딱 시작할 때 일단은 사실 뭐 일단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오늘 지금 저희는 눈 오는 걸 보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느끼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수빈씨 형 그래 이제 또 뭐 하나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저는 소빈이에게 막내스러움을 주고 싶어요 오오 네 저는 승식이 형한테 그거 해주고 싶었어요 아 뭐? 그 커피차 소프트 아 그리고 승식이 형이 사실 일단은 사실 뭐 일단은 저도 멤버들한테 받았었고 뭐 한세형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은 좀 받았었는데 승식이 형 뮤지컬이었어가지고 커피차 소프트를 그쵸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좀 커피차 소프트를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주고 싶네요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2022년에는 어 행복한 비톤 해가 되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남자친구가 내 꼬마는 싶은 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다음 그 다음의 겨울 와 올 십시다 이게 더워해 올 십다 저 식사진이 같아요 아 네 비듬을 매일 너 때문에 행복해 다른 누구 아닌 나를 모두 가진 너만이 이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호남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고맙다.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소원, 소원. 건강하기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생일을 우리 회사 식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역시 또 오늘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빅톤 그리고 또 저 차장님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여기 어디냐? 여기 땅이 좋은데, 땅이 좋은데. 여기인가? 여기다. 너무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우리 찬이 생일 축하하고 아, 좋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잠깐 조금이나마 좀 즐거움과 행복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번 촬영은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촬영이었는데 맞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앨리스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영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끝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ilo .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